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캐나다산 생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달 27일까지 음식점과 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산 굴을 사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생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생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와 중부 베인스 사우스 지역의 굴 양식장 4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양식장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굴을 판매하는 식당과 소매업체들의 경우 문제가 된 양식장에서 유통된 굴이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